손 좀 들어보세요. 장난이 손 좀 자 우리 손 좀 들어보세요. 각자 한 사람씩 손 좀 만들어 부회장님 손 좀 들어주세요. 빨리 오라고 손 좀 들어주세요 오늘 햇빛도 좋고 너무 좋아요. 한마디 해주세요. 먹고 있어요. 부회장님 한마디 해줘 빨리 오라고 이렇게 좋은 햇빛도 좋고 교감골 너무 좋아요. 얼른 들어오세요. 자 한마디 빨리 오라고 한마디 빨리빨리 오세요.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빨리 와요. 청문회 한마디 있어요. 빨리 오라고. 여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. 안오면 후회하실거에요. 꼭 오세요. 황금소나무 있답니다. 한마디 빨리. 음식도 맛있어요. 음식 음식 맛있고. 자 우리 저기 상영은행 한마디. 여기 넓은 잔치도 많구요. 신나게 놀 수 있어요. 빨리 오세요. 우리 김정강사님 한마디. 네 빨랑빨랑 오세요. 자 우리 숙제선생님 한마디. 지윤선생님. 잠배도 너무 예쁘구요. 라면도 너무 맛있구요. 빨리 빨리 오세요. 사랑합니다. 우리 인목교선생님. 여기 누운 향나무. 누운 향나무도 너무 예쁘고. 봄에는 더 예쁠것 같지만. 오늘 이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요. 어서오세요. 한마디 한마디 주세요. 10월에 가장 멋진 날이 될 것 같아요. 네. 아 좋아요. 네 여기는 오창 성제리에 있는 구방골입니다. 총장님이 정원종 총장님이 혼자서 이렇게 정성껏 갖고 온 정원을 우리에게 무료로 개방해 주시고. 올해는 차도. 어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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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곳에 단풍이 물들어서 경관을 너무 아름답게 합니다. 햇빛이 좀 전까지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나서 가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. 이 햇빛을 맞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서 칼슘 보충에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여기는 오창읍 성재리 구방골입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